오늘 주제는 애니멀플로우 동물동작 따라하기 입니다. 애니멀플로우 관련해서는 애니멀플로우로 유튜브에서 영상을 검색을 해보면 아주 많은 영상이 나옵니다. 애니멀플로우 자체가 피트니스 또는 짐 형태로 어느정도 상당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잘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영상을 보고 따라하는 데는 무리가 없지 싶어요. 애니멀플로우가 왜 서핑에 좋으냐. 서핑은 상당히 역동적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롱보드가 됐든 숏보드가 됐든 파도에서 파도의 어떤 다양한 형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전혀 일상생활하고는 다른 몸동작을 서핑을 할 때 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패들아웃 나갈 때도 팔을 마치 거북이처럼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악어처럼 나갈 수도 있고 어쨌든지 간에 수영하는 사람처럼 자유형하듯이 나가긴 하는데 또 파도를 넘어야 되는 어떤 부분도 좀 있고 아주 다양한 요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핑을 하면서 파도를 기다릴 때 파도를 잡아서 탈 때 그리고 이제 파도에서 사이드러닝을 하거나 터닝을 하거나 또는 파도에서 뛰어들거나 아주 다양한 역동적인 동작들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 동작들을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 스탠다드한 방식의 서핑 연습도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테이크 오프라든지 패들링이라든지 아니면 로깅, 밸런스, 코어 운동 이런 것들도 해야 되지만 부상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동작, 그 다음에 유연성 이런 동작을 위해서 애니멀 플로우를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영상을 좀 찾다가 다른 영상은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고 팩셀스 닷컴에서는 영상 자체를 사용하는 게 카피라이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코브라 자세를 취하는 건데 원래 요가에도 이제 동물 자세가 많이 나옵니다. 요가에. 근데 요가에서의 동물 자세는 정적인 자세예요. 예를 들어서 코브라 포지션을 취한다거나 아니면 다운독이나 고양이 자세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정적인데 애니멀 플로우로 검색해서 보면 애니멀 플로우는 상당히 동적입니다. 움직임이 아주 다이나믹하고 코나 밸런스나 이런 거를 더 잡아줄 수 있게 해주니까 애니멀 플로우를 서핑 훈련하는데 추가를 해서 하면 아주 좋습니다. 애니멀 플로우를 영상을 찾아봤는데 나오지 않아서 일단 서핑 요가에서의 코브라 자세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서퍼들이 이제 코브라 자세를 취하고 있는 코브라 자세 역시도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자세인데 애니멀 플로우 중에서 악어가 기어가는 자세 같은 경우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체를 드는 코브라 자세 그 외에 지금 영상을 보면 코브라 자세 기준으로 한 영상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또 어떤 자세일까요? 약간 이것도 코브라 자세 코브라 자세 이런 어떤 기본적인 자세인데 여기에 플러스 어떤 움직임을 갖다가 더 추가를 하는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애니멀 플로우라고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주 아주 많은 영상들이 나옵니다. 그 영상을 참고로 해서 따라하면 서핑 훈련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챗 GPT에서 검색을 좀 했습니다. 애니멀 플로우 포 서핑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서핑을 위한 동물 동작에 관해서 얘기해 주세요. 동물의 움직임을 모방하여 군려 유연성, 이동성을 향상시키는 유형의 최중 트레이닝입니다. 최중 트레이닝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애니멀 플로우는 애니멀은 거의 모든 동물이 일단 네 다리로 걷습니다. 원숭이는 두 다리로 걷지만 대부분은 대부분은 내 다리로 걷는 그 특징은 어떤 게 있냐면 내 다리로 그 몸의 어떤 무게를 분양감 있게 분산을 해가면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두 다리로 이렇게 보통 걷는데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은 다리는 밸런스도 잘 갖고 있고 튼튼하기도 한데 전체적인 어떤 몸의 어떤 유연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근데 동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고양이를 보더라도 고양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2층에서 떨어졌는데 아주 안전하게 착지하고서 뭐 이제 유의히 걸어간다거나 아니면 뭐 대부분의 어떤 그 동물들은 상당한 그 민첩성 균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동물 플로우를 따라하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일단은 몸의 어떤 그 근력, 체중, 코 이런 부분들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첩성 민첩성을 향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민첩성이 보통 Agility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민첩성을 향상을 시키면 뭐가 좋냐 가장 기본적으로 부상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이 타고난 어떤 그 부상 방지 능력이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걸 따라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코어 능력을 향상시켜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움직임에 있어서의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그런 어떤 따라하는 동작 자체가 아 두 팔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두 다리와 두 팔을 동시에 사용하는 어떤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 몸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안정감이 있는 자세를 취하게 된다. 그런 장점이 있어서 애니멀플로우가 서핑 훈련을 하는 데는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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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자세를 갖게 해준다. 음 몇 가지 이제 채티pt에서 소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뭐 이제 참고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리비만 하겠습니다. 곰 크롤 곰의 자세 다운독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요. 그 곰의 움직임을 모방하여 내 다리와 무릎을 조금 들어 올려 모든 사지를 번갈아 가며 기어간다. 그러니까 곰의 동작을 이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동작을 쓴다. 라고 보면 됩니다. 몸의 큰 동작. 그 다음에 개걱기. 바닥에 앉아 발을 바닥에 딱 붙이고 손을 뒤로 향하여 시작한다. 이거는 뭐 개걱기라고도 하고 조금 발을 뻗고 하면은 거미 속내 내기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개구리 점프 원숭이로 달 개구리 점프 개구리 모양을 따라하는 것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테이크 오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원숭이처럼 걷기 원숭이 자세로 움직인다는 것은 몸을 상당히 낮추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서핑을 하다보면 파도 파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파도가 크면 상당히 자세를 낮추면서 서핑을 하면 서핑을 자세를 낮추면서 서핑을 하면 퍼포먼스가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서핑을 하는 사람이 자세가 낮지가 않아요. 대부분 다 거의 서서 서핑을 하는 느낌 초보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자세를 연습을 하면서 자세를 낮추는 연습을 하면 아주아주 도움이 됩니다. 애니멀플로우를 브라질의 서핑 코치가 하는 것을 이렇게 봤는데 브라질 서퍼들이 서핑을 아주아주 잘하는 이유도 그런데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 외에도 또 많이 있는 것 전갈 오리 걷기 우리 옛날에 기압해가지고 오리 걷기 하는데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할 수도 있고 바다사자 부르기 이런 것들은 유튜브에서 애니멀플로우라고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는 애니멀플로우 동물동작 따라하기였습니다.